제석이 여기 있네. 두 분이 여기 계시네.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네. 그러니까. 누나옥 씨.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? 나는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. 1층도 내려가서 다 있어서. 방과해서 왔더니 막 날 보고 내가 뭐가 무섭다고. 그래요? 지금 도대체 미션이 뭔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 목적이라도 좀. 목적은 뭐예요? 형님 목적이 뭐예요? 스파이의 목적. 뭔 소리야.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뭘 해야 하는 거죠? 누나는 지금. 누나 인생에 이런 상황이. 그렇죠. 일어났다는 자체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. 그렇죠 사실. 이 팀이 너무 세요. 저기요. 저석 씨 이 팀 너무 세다고 생각했지 않나요? 네. 한 명 정도는. 그렇지. 한 명 정도는. 그렇지. 이 광수 이렇게 도망갔으니까. 야 광수 주시면 안 돼요? 주자 주자. 어차피 우리 죽어 지금. 오케이 오케이. 광수. 광수가 아까 전에.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요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그만 먹는데 계속 먹었지. 나를 뗀다고? 나를 뗀다고? 나를 뗀다고? 아 잠깐만. 아 이 형들 뭐해? 미쳤나봐. 왜 도망가니까? 아니 나를 보호를 해야지. 뭐 쟤는 뭐해? 왜 도망가니까? 아니 도망가니까. 형. 안 도망가. 형 안 도망가. 야 우리 형 뭐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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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도망가자고. 야 너 왜 도망가자고. 야 니가 왜 도망가자고. 가야지. 야 니가 왜 도망가자고 우리 있는데. 왜 도망가 우리 있는데. 왜 도망가 우리 있는데. 이 광수 나랑 갈 거야. 이 광수 나랑 갈 거야. 아무것도 아니야?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 진짜. 어? 아니 왜 도망가냐고. 아 갑자기 왜 도망간 거야. 아니죠. 그러면 제가 일부러 도망가서 이상한 짓을 해서. 내가 너무 지금 닭살이 돋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. 뭐야. 형일 것 같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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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팀 망해라. 지진이 스파이. 받았으면 지진이 올 것 같아요. 지금 온통을 해 볼 만 하잖아요. 어 잠깐만. 누나 왜 스윙이.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누나 왜 스윙이. 윤틱을 잡으는데. 누나가 이제 옷을 잡은 거야. 왜 이래. 깜짝 놀랐어. 어머. 어 무서워! 너희들 나빨을 투자. 너희들 나빨을 투자. 미안합니다 미안해요. 잠깐만. 누리 누우셨어요? 누리 누우셨어요? 누리 누우셨어요? 누리 누워 계실래요? 그럼 누나. 잘로 가. 저기 가 누나. 누나 잠깐만. 여기 계시면 안될거 같은데 뭐 홍콩 영어라고요 준희 형 손 빠르다 이 거 잡고 있다 지금 형 그럼 왜 그러세요 저쪽 좀 봐봐 쭉 봐봐